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기 안단 말은 깨닫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론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영직 분별내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한 이 두 달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비전과 관련한 네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복습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그냥 끝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쫓는 삶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삶이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대만 갑니다 대만에 세물교 신학원이 있어서 강의 제가 가고요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낮에는 박사과정, 저녁에는 석사과정 통합 이렇게 강의하니까 하루 종일 나흘 동안 해야 되니까 다녀오면 토요일 새벽에 또 영락교에서 있는 알기현 조찬 예배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전도수일 또 여러 오이코스 있지만 나머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그러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송우영신 예배가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그 예배 참석에서보다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열정이 쉽고요 또 기도에도 깜깜하고 주님을 따라간 열망은 쉽고 많은 경우에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잖아요 막이 낀 것처럼 그런데 이게 반복되어지면 이 막이 마치 두꺼워지는 것처럼 깜깜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죄하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쳤다 살인했다 가늠했다 그런 것은 죄인 줄 알겠는데 사실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들은요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습니다 실제로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면 내 관점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 그래서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해서 옳지 못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 뒤에서 후역하는 것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보는 관점으로 비판하는 것 하나님의 중심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올바르지 못한 결정과 태도를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는 것 행시를 하는 것 모두가 죄거든요 어떤 죄 못지않은 죄입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꽉 깁니다 그런데 이런 죄들이 언제 보이느냐 하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구하면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을 더 보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보입니다 그러면 죄가 보여지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필요하면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게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연말까지라도 내년 1월부터는 집중적으로 사역들이 또 많아집니다 1, 2월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꽉 들어차기 때문에 많이 바쁘죠 그런데 연말까지라도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가운데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자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송구영신예배 나와서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감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정리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하나 주님을 집중적으로 구하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뒷받침이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쫓는 삶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설교 한 주 듣고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사는 게 중요해서 간단히 복습했습니다 오늘은 그 리더십...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해 마지막 시간인데요 비전과 관련한 네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는 매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의 대가라고 부르는 존 맥스웰 박사님이 비전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네 종류로 나눴습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과거에 한 번은 이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 네 종류로 나누는데 그 네 종류가 뭐냐 첫째는 방랑자, 둘째는 겁쟁이, 셋째는 성취자, 넷째는 리더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눴습니다 오늘 설교가 어떤 성도들에게는 자기 수준의 너무나 높은 수준의 설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주의의 길을 배우고 따라가기를 추구하셔야죠 오늘 설교는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방랑자 방랑자는 어떤 사람인가?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를 부지런히 하고 어딘가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지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유초청 잔치 두 번째 날 그 목사님 오셔서 나누는데 정말 그 시간도 좋은 시간인데 그분이 이상한 날에 앨리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고 돌고 돌면 맨날 똑같은 자리에 와 있는 너무나 힘든 그래서 지나가는 누구라고 했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서 묻기를 내가 길을 잃었는데 어디로 가는 게 길이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라고 묻더래요 그러니까 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그 곳을 향한 길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확하게 방랑자를 올바로 표현한 겁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주 어떤 사람이 태평양에서 노를 부지런히 저어갑니다 폭랑이 오면 사투를 벌이면서 폭랑과 싸웁니다 또 온갖 노력과 기술을 동원해서 암초에 부딪히지 않게 해서 최선의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저어갑니다 문제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방랑자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사실 목회적으로 본다면 한편으로는 저도 92년 1월 이전에는 한편으로는 방랑자였습니다 물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어머님이 신앙이 좋으셔서 교회 안 가면 혼나니까 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는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에서 다녔고 중학교 때부터는 친척집에서 이렇게 얹혀서 혼자 살면서 이렇게 가족들 떠나 있으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이전에 제 신앙생활은 전혀 기억이 없어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학교 학교 하면서 국수 먹었던 얘기 성경 퀴즈대회 해가지고 공책 상금으로 타려고 했는데 별로 못 외웠던 얘기 이런 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분명히 교회는 나름대로 다녔을 텐데 전혀 기억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제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했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나름대로 인정하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름대로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 것이다 나름대로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늬만 기독교인이었죠 신앙생활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근본적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교력이 심하게 걸려서 학교를 휴학해서 시골에 가서 요양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어머님과 함께 또 동생 한 명과 함께 기도원회에 갔는데 부흥집회 오후 시간 부흥집회가 없는 시간에 혼자 배 위에 앉아서 제 인생을 돌아보는데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더라고요 어린 나이인데도 지금도 제 기억에 또렷한 게 그래서 그 바위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 죄를 회개하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제 삶 속에 근본적으로 모셔드리고 제 일생을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그 시점이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거듭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그 뒤로는요 제 신앙상을 생생히 기억납니다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1년쯤 후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제가 학교를 다녀와서 그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목욕탕에 가서 목욕 다 하고 손톱발톱 닦았고 옷 새로 갈아입고 그 당시는 우리 식구들이 다 이제 서울로 이사와서 그 당시 88번 합정동 지금 총신대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 우리 아이들이 쓰던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렸는데 주님이 또렷하게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분명하게 저를 보금의 사역자로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을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제 삶을 주의 종으로 보금의 사역자로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61살인데 스물이 아니고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61살인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 그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본 적도 없습니다 다른 것을 추구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한 길 거기에 제 모든 삶의 초점과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되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공부가 재미있으니까 성적도 잘 나올 거잖아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은 저에게 교수가 되려고 많이 권멸했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교수가 될 것을 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부르심을 목사로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1992년 1월 1일 이전에 한편으로 방랑자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주님을 따라왔는데 목회와 관련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될지를 전혀 몰랐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이번 시리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 자신만을 구하는 그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의 목적인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에 쭉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인도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죠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방랑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요 뚜렷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 아 부르심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비전이요 지금 제가 나눈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를 어디로 부르신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전에 자기를 온 사람으로 드리는 것을 저는 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수년 전에 사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제가 영국으로 가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하루 시간이 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과 하루 동안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주의의 종으로 분명하게 부름을 받았고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뿐만 아니라 이분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영국의 유대인 라삐들이 다닌 학교에서 그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유대교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이 비전의 부분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왜? 그게 보여야 자기가 거기 함께 할 때 주님이 뒷받침이 있거든 그랬더니 그분이 그게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찾으셔야 합니다 그로부터 1년인가 2년 후에 한국을 방문하시는 길에 보드남교를 방문했어요 끝나고 나서 저하고 잠깐 얘기하는 중에 내가 그때 했던 그 말이 자기에게 너무나 중요한 도움이 되었었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말한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그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방랑자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거든요 두 번째 겁쟁이 존 맥수열 목사가 말하는 그분은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말하는 겁쟁이는 비전을 보고 그 대가가 두려워서 못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환경이 압박 사람들의 반대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 반대나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사람을 겁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비전에도 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애급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양을 치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십니다 내가 저 애굽에서 노예로서 종살이하며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내가 너희 조상 400년 전의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때로 바로 그 가난한 땅에 그들을 드리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모세를 초청하신 겁니다 이때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지만 그들을 가난한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이 이루어질 때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대가와 많은 희생이 치료자였습니다 이건 모세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성격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집을 요구됩니다 개인이건 단체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참 잘 말했는데 A great work 위대한 일 그러니까 위대한 일일수록 A great cost 큰 대가가 따르고 A great conflict 거기에는 큰 영적 전쟁이 있다 전쟁이 있다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비전과 씨뿌리는 비유 그러면 이렇게 비전을 살펴보는데 왜 오늘 본문 말씀으로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그 구절을 읽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뿌리는 비유가 비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씨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하시는 그 중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씨뿌리는 비유가 보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다름을 깨닫는 것이 그 다음에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 못한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니까 그들의 귀는 다쳤고 그들의 눈은 가렸다 너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의 귀는 드름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전체가 뭐와 관련된 부분인가 하면 이 보는 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비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씨뿌리는 비유를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씨뿌리는 비유에서 그 씨앗이 뭐죠?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드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갈 새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으면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로 어디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더니 길이 딱딱 굳어있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또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졌다 저기 돌밭에 그러니까 돌이 많아서 흙이 얇으니까 씨앗이 떨어지니까 금방 싹은 났는데 그런데 씨앗이 날... 죄송합니다 흙이 얇으니까 해가 뜨니까 뿌리가 얕아서 말라버렸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잘 뿌려서 싹은 났는데 가시가 다 찔러서 이 싹이 자라지 못하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져서 싹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게 비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씨앗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해석하실 때 말씀 말씀이요 그런데 말씀인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당연히 씨앗이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선포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들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 나타나는 이 모든 일들이 이게 씨앗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네 종류에 받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 종류에 받친 그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마음의 자세 네 종류에 받친데 그러면 그 중에 길가는 누구였느냐 길가 길가는 뭘 가르치죠? 굳은 마음을 가르칩니다 굳은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랬죠 여기에 가장 먼저 해당되는 그 밭이 바로 길가입니다 완악하여져서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은요 다른 말로 하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마음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마음입니다 강팍한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 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그 강팍한 사람들 당연히 굳은 마음입니다 그러한 굳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셔도 안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강팍하니까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린 것처럼 마귀가 차가가버립니다 그거를 차가버린다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에 굳은 마음이 단순히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는 그러한 강팍한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시림 당시에 대표적인 여기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아까 예시림께서 여러분 그 마태봉 13장에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사회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들이요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례와 규칙을 누구보다 잘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게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게 굳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지식 제가 프린스톤의 PhD 과정에 들어갔다가요 학교 신학적인 미니처하고 너무나 안 맞아서 제가 한 1년 가까이 있다가 그냥 중단하고 저는 목회할 사람이라 한국에 그냥 들어왔는데 제가 거기 가서 본 게 그겁니다 공부 많이 하거든요 들어가 보면 거기서는 뭐 저 있을 동안에도요 거의 침대에서 책하고 같이 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도요 그거는 바닷가에서 모래알 하나 줍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정말 작은 지식 성경적인 지식 우리의 정말 작은 지혜 우리의 정말 작은 경험 그리고 전통 이것을 고집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그 엄청난 일을 이루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비전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봉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님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직업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였습니다 암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그 성경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인류의 구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그 성경을 잘 알며 그 성경을 암성한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고 계신 목적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굳은 마음입니다 보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강박해지니까 여러분 오늘날도요 여러분 속에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못 봅니다 두 번째 밭이 있습니다 돌밭과 가시밭인데 둘째 셋째가 저는 그걸 같이 다룹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거든요 자 그러면 돌밭은 어떤 마음인가 옅은 마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시밭은 어떤 마음이냐 복잡한 마음입니다 복잡한 마음 이 둘은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종류의 밭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시름에 통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예시름의 표적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실 때 그걸 받는 그걸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지금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 마음 밭을 자 그럼 둘이 어떻게 비슷한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둘 다 이 두 밭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예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돌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대 그런데 뿌리가 없으니까 해가 뜨면 즉 말씀으로 인한 핍박이 일어나면 대가지불이 요구되면 버려버린 자요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밭과 가시밭에 속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때는요 3일씩 굶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나이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다 그랬거든요 저 기억나요 저 어렸을 때 그 시골교회에서 부흥의 하면 일주일 동안 했고요 하루 종일 그때 기억나요 시골교회에 우리 어렸을 때 들여다보면 속에서 막 사람들이 울고 뿐만 아니고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그때 예를 들면 옆에 군에서 어느 산에서 집회한다 그러면 이거는 차로 가고 걸어서 가려면 어떻게든 하루 종일 가야 되는데도 그 산에 가서요 여러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죽치고 텐트 같은 거 텐트도 제대로 돼 있습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끓여 먹고 그냥 거기서 살았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태문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7병 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게 나오거든요 4천명인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더다 길에서 귀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래서 기적 베푸신 거예요 이걸 보면 거의 사흘씩 먹을 것도 없으면서 줄기차게 쫓아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60년대 시골처럼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사모했어요 뿐만 아니고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이렇게 감타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걸 보고 감격하며 놀란 사람들입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더라고요 나사로가 죽어서 이렇게 배로 묶어놨잖아요 그런데 나사로 나오노라 그랬더니 나온 다음에 풀어놓으라 그랬으니까 강씨처럼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묶여있으니까 그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더운 나라에서 나흘 되면 다 썩었을 텐데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돌을 굴러놓으라 그랬더니 지금 죽은 지 나흘 됐는데요 썩어서 냄새 나는데요 그랬는데 그렇게 살아났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걸 보고 감탄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메시아가 온 들 이보다 더 큰 기적을 향하겠느냐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 그래서 왕삼을 했습니다 그들이 왕삼을 했다는 말은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흘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들은 그 앞에다 자기 옷을 벗어서 깔면서 종료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리면서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 하고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 대부분이 여기 속한 자들입니다 이처럼 삼아였습니다 이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럼 또 다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그들은 모두 말씀으로 인하여 대가 지불이 요구되거나 세상 사랑 돈에 대한 집착 세상의 목적이 내려져야 할 때 그것을 원치 않았던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은혜는 좋은데 대가 지불은 원치 않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까 말한 대로 돌밭입니다 기쁨으로 받되 말씀으로 인한 핍박이 일어나면 다시 말하면 대가 지불이 요구되면 버려버린 자요 이렇게 열매 못 맺었습니다 그러면 가시밭은 뭐예요? 기쁨으로 받되 세상 사랑 탐심이 내려지지 않아서 자기 목적이 내려지지 않아서 그 가시가 온갖 찌름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 자요 그래서 얕은 마음과 복잡한 마음이라니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모합니다 굶어가면서까지 찾아다닌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길을 보고 주님의 목적을 보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길에 서며 그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좋은 밭을 보면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종류의 밭이 비전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 돌밭, 가시밭은 아까 비전과 관련한 네 종류의 사람의 말하면 어디에 해당되는 줄 아십니까? 겁쟁에 해당합니다 바로 이들이 겁쟁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도 있었고 사모함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보아를 보고 자기들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산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한꺼번에 오병이 기적을 베풀 때는 5천명이니까 남자만, 장자구만 2만명이 따르고 그 수많은 무리를 따랐는데 지금 여기 돌밭과 가시밭에 해당하는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기록은 성경에 단 하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존 맥수엘 목사는 이 겁쟁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전을 보고 그러나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겁쟁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본인은 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10%의 비유를 잠깐 보더라도 아까 길가를 말씀하시던 예수님 명백하게 그렇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니 그러니까 보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길가입니다 영국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은 밭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보는 자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 두 밭 아까 말한 뭐죠? 돌밭과 가시밭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다는 말도 깨닫지 못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깨달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달라 권세 있는 말씀이다 메시아가 오신들 이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겠느냐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우리가 이분을 왕삼자 본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은 궁극적으로 못 본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밭이 본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보았으면 좋은 밭이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본인은 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얘기 아시죠 그렇죠 관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길가에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구하기를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관원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데요 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바할세불 귀신의 왕인 사단 집했다고 비방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제 죄인들과 함께하는 길거리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조동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그래도 열린 마음이 있어서 아니야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해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그런데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선생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선생님을 통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요 이들 모두하고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길거리에서 달려와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갈급했던지 체면 자기 동료들의 평가 이건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모했습니다 와서 묻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만큼 갈급했습니다 예수님 답변이 뭐였습니까 내가 계명을 알지 않냐 계명들 행여라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하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당시 그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그렇게 믿지 않냐 그들 해라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시되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만 하더라도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안 말씀하셨어요 왜? 그 청년의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이 탐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 듣고 그리고 이제 진심을 토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진정한 구원의 귀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소유를 파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탐심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이기는 길은 이기는 길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구제하고 그게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놓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고요 그게 탐심이 이기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써놓는 것을 주석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구절에 대한 주석을 보았던 적이 있는데 주석들이 많습니다 한 구절을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학자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근심하여 나오고 죽는 얼굴로 나오고 그랬는데 돌아갈 땐 다 기쁜 얼굴로 돌아갔다 근데 주님께로부터 돌아가면서 슬픈 얼굴을 띄고 돌아간 사람은 이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건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 학자가 써놓은 글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 청년의 문제가 뭐였느냐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못 본 거죠 여러분 베드로 요한 성경에 나오잖아요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요한의 경우에는 종들과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다가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보면요 베드로 요한 가난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경우에는 종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말에는 단수 복수가 명확하지 않은데요 복수입니다 복수가 되려면 최소한 두 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몇 명이 같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두 명 이상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 당시에 배가 있고 집에 종이 두 명 이상 있는 집은 가난한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말해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았기에 그걸 버려두고 주님 쫓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뭐였느냐 보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보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보지 못하면 전체를 걸지 못합니다 그래서 겁쟁이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궁극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취자 조한 맥스웰 목사는 성취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을 보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온 힘으로 달려가 그곳에 이른 사람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며 인내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신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밭이 여기에 속합니다 좋은 밭이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자입니다 물론 보기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누구냐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이 성취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성취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성취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포도나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예를 들면 알 수 있는데 그는 본자였습니다 본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몇 가지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태봉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받게 돌아가시기 6개월 전쯤부터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이사라 빌리포라는 지역에서 훈련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죠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그러한 분임을 알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도 성경을 보고 알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시작 성경이 아직 안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료를 열어셔서 예신의 말에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입니다 언어만 다를 뿐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서 언어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신님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다음절에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 지혜로 안 것이 아니다 내 머리로 안 게 아니야 내 피와 살로 안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이거는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셔서 예신님 안에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한 글을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 6장에 보면 예신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신님을 왕삼으로 합니다 예신님을 피합니다 그 다음 날도 사람들은 예신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던 곳을 찾지 못하자 주로 다니다가 드디어 가보나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발견하고 옵니다 그만큼 사모했습니다 그만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신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토대로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십자가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 그렇게 사모해서 왔던 사람들 그렇게 나름대로 갈급했던 사람들 그렇게 놀라우게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렇게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왕삼을 해왔던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피상적으로 보았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61절 그 다음에 66절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아니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라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여기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마태국 13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여럿이 나오는데요 그 시뿌리는 비유와 함께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말 이 말입니다 베드로 요한 그 열두 제자와 같은 제자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영생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으로 그 예수를 삽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아까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안에서 바로 그 메시아를 못 봤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못 봤습니다 바로 그 영생의 말씀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사모하고 열망했지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게 보는 자입니다 이게 좋은 맛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씨뿌리는 비율을 말씀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 헌금에 대한 구절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어부로 살았을 때의 삶과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보아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따라 가다가 엎어져고 혹해질 적도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므로 성취자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그렇게 해요? 베드로요 십자가 거꾸로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 삶과 이 삶을 비교해 보면 이게 60배만 되겠습니까? 이게 100배만 되겠습니까? 이게 이 비위의 의미입니다 이게 성취자입니다 그런데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것도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보아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는 이 좋은 밭이 될 때야 비로소 빚어집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랐더니 베드로 많이 빚어졌거든요 꾸중 많이 들었어요 아직까지 못 깨닫냐? 수없이 많이 지금도 나를 믿지 않냐? 맨날 우더 터졌거든요 어쩔 때 사다라 물러가라 뭐 이런 예수님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그렇게 꾸지롱도 당하고 엎어져고 콧 깨졌을지 모르지만요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보아를 발견하고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산 거기 가야 빚어집니다 자 보세요 길가 아예 빚어지지가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니까 근데 돌밭, 가시밭 사모할지 몰라도 이 상태에 있으면 주님이 좋은 건 받아들여 할렐루야 하면 은혜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스러웠습니다 다 좋아 근데 삶을 하나님이 다루시려고 그러면 빚으시려고 그러면 안 받아들여 왜? 은혜는 받는데 자기에게 유익된 것만 선별적으로 받지 대가 지불이나 삶의 조정은 원치 않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빚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빚기 원하셔도 빚어지지 않습니다 빚어지는 게 언제 시작되느냐 주님 안에 있는 보아를 발견하고 그 주님을 나의 모든 것을 사는 거기 가야 빚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발견하고 우리 외식자가 돌아가신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을 사는 그것이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 속에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거기 가야 빚어짐은 시작됩니다 한 가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처럼 성취자는 결국 뭐냐 보는 자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이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베드로 요한 예수님 안에 있는 메시야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아니요 요한봉을 보면요 마테마가 누가 봄에 나오는 그 사건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전에 만났던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야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을 사 따를 수 있었습니다 보는 것이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제가 이번 내년 4월에 프라 대강사 중에 한 명으로 갑니다 우리 지체들도 몇 번 가겠다고 해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 친례교 선교사 협의회 1차 집회가 내년 프라에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미주, 유럽, 한국 세 곳에 합해서 이렇게 지금 협의회가 결성되어 있고요 거기 강사 중에 한 명을 가는데 제가 프라하를 가면 꼭 존 허스의 동상을 제가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제가 프라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역하라고 한 게 아니고 잠깐 들렸었는데 제가 무식해서 그걸 몰라서 가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꼭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존 허스를 좋아하고요 저는 마틴 루터를 매우 좋아합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빗덴베르그 대학교 부속성당 정문에 95개조의 논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격 개시하면서 본격적인 소위 말하면 종교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저 그 빗덴베르그 성당도 가봤는데요 그렇게 돼서 결국 마틴 루터는 1521년 약 3년 반 후에 1월 3일 교황으로부터 영원한 추방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루터는 보름스 의회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라는 초청을 받습니다 카를 5세 황제가 신변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100년 전에 카톨릭 교회가 존 허스에게 한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1414년 이거는 그것보다 그런데 사실 10월 30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인데요 여러분 오늘날 서구에서는 그날을 어떤 날로 지킨 줄 아십니까? 할로윈데이로 지킵니다 귀신 숭배하는 날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마귀가 그로부터 100년 전쯤에 1414년 11월 그 당시 카톨릭 교회는 그 당시 보금주의 설교자여 개혁자인 존 허스를 독일 콘스탄트에서 열리는 전체위원회에 참여하라고 소환했습니다 그 당시 황제는 존 허스에게 안전통행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존 허스는 이제 그 콘스탄트 위원회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콘스탄트에 도착하자마자 카톨릭 교회는 곧바로 그를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교황이 발행한 안전통행권도 거부되었습니다 그 당시 카톨릭 교회는 이단과 세운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바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산채로 장작담이 올려서 태워주겠습니다 그거를 루터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름스 외에 나와서 증언하라고 그럴 때 동료들은 다 말렸습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그런데 루터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1521년 4월 16일 보름스에 도착한 루터는 그 다음날 첫 번째 청문회에 참석했는데 그 청문회에 나온 트리에르 대주교의 고문관이 루터에게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는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을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루터는 그렇다고 말했으면 책을 딱 써놨고 물었거든요 둘째 그대는 이 책들에서 쓴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서 알려주겠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때 루터가 한 유명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 답변 그 답변이 유명해서요 미국 예일대학의 기독교 교회사로서 전문가로서 유명했던 닥터 베인틴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루터의 전기를 쓰면서 그 전기 제목을 그걸로 썼습니다 영어로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 빌리그램 센터가 있습니다 내년에 시카고에서 집회 와달라고 요청이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 빌리그램 센터에 가면 이렇게 둥그런 이런 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00년 교회 역사상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6명인가 7명인가 배너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루터입니다 그런데 그 루터의 배너에도 바로 그 단어가 써 있습니다 독일말로 그 단어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Here should I stand 내가 여기에 서 있다 I can stand anders 나는 다른 일은 할 수 없다 그는 믿음으로 말며 얻는 구원 등 하나님의 길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전체를 걸 수 있었습니다 보는 것이 거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가능케 합니다 존 허스 존 허스가 순교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를 장작 더미에 장작을 세워놓고 그의 목까지 이렇게 빙 둘러서 싸우면서 바바리아 공작이 그에게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답니다 그때 허스는 말하기를 나는 결코 악을 지향하는 교리를 설교한 적이 없다 내가 내 입으로 가르쳤던 것을 이제는 나의 피로 인치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형 집행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존 허스가 죽으면서 당신은 지금 거의 한 마리를 불살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허스가 보희말로 후스인데 그게 거의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나 1세기 후에는 구울 수도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1세기 후에 100년 후에 루터가 나타났는데요 루터의 무리들이 기에 가지고 있는 문양이 백조였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보는 것이 거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리즈에 나온 것처럼 사실 포도나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관계에서 쉽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지만 나는 설교가 길다 예배가 강하다 무슨 찬송가를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냐 등등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예배의 상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정말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의 가치 그리고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의 길 우리의 신앙의 본질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니까 삶을 걸 수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속에 한 나라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것이 있음이 보이더라고요 보아가 그러니까 저는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또 하나 나 혼자라도 가면 되지 하나님의 길이 보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길 보고 온 삶을 걸고 주님만 의지하여 순정해 나갔더니 주님의 교회를 세워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 성령 여기 건물을 지어와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년 됐는데 그래서 십자가 성령 캄프를 쌓을 때 지금 어느 나라의 성교사로 나가 있는 성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참석하러 외국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때 참석하시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렇듯이 이분이 내가 미국에서 나와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단의 신학교에 강의를 나간 적이 있는데 시간 강사로 그때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분이 오니까 이분하고 같은 반에 있던 지금 목회하는 친구들이 제 사무실을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앉고 그분들 이렇게 쭉 나란히 세 명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이분들이 그때 내가 신학교 강의 나갔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때 왔던 강사들 중에 지금 두 명만 잘 됐대요 그 중에 하나가 저라는 거죠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그때는 본 곳 하고 다니면서 꽤 되자 했는데 그런 말 안 썼지만 이러면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사회가 국내로 확산되어 주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제가 맞은편을 딱 듣고 있는데요 그게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뭐처럼 낯설게 느껴지냐면 꼭 이렇게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이 여름에 농사를 짓는데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메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데 땡패 때 그을려서 땀을 뻘뻘리며 수고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더니 가을에 수확이 많이 일어나니까 와가지고 어? 놀랍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외에는 왜요?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이 수확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농부는 그 씨앗 속에서 수확을 보잖아요 그거는 농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딱 그렇게 느껴졌어요 무슨 얘기냐 그분들은 겉만 보는 겁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근데 저는 왜 그게 낯설게 느껴졌냐면 겉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면서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뜻과 길과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이 열매가 보였거든요 당연히 언제 어떻게 맺혀질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한 나라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게 들어있음이 보였고 그 열매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죠 성취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 삶을 투자해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신 그들이 성취자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과 같은 그들이 성취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취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성취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란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목적이 보입니다 주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삶을 조정해서 온 삶으로 동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일을 이루신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리더 리더는 누구냐 리더는 비전을 보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그곳에 이르러 그 일을 이룰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인데요 진정한 리더는 성취자 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자기 온 사람으로 동참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이 그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룬 그 성취자가 먼저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인도하는 리더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지식 인간적인 지식까지는 부족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자기가 가보지 않은 곳으로 단 한 사람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리더는 성취자 중에서 나옵니다 자기가 성취자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포도나무 교회 각 분야에서 이러한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리더들이 많이 세워질수록 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며 지금도 이미 하고 계시지만 이 나라의 열방 가운데서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러실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의 배에 나오면서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보낸 겁니다 그분이 나를 만난 게 두 번째 구원 받는 것처럼 자기 인생에 소중한 일이었다 신앙의 본질의 길을 알아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목회에 정말 두 번째 구원 받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만큼 인생에 너무나 복된 은혜가 주어져서 언제부턴가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해서 그렇다 근데 지금이라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저한테 아침에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보도나무교의 각 분야에서 남녀 전도회장 오이코스 리더 위원회 위원장 주일학교 교사 등등 모든 리더들이 이러한 리더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마음껏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마음껏 성취되는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바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로 남김없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신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보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메뉴 축원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한마디만 언급하고 끝날 텐데 저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교회에 어느 종류의 밭 중심으로 리더들이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이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길가에 떨어진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제가 합했습니다 돌밭과 가시반 그 다음에 좋은 밭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교회들은요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리더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리더십은 목회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평균으로 리더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는 하나님 못 따라갑니다 종교진이 열심히 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비전과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기의 그 작은 지식과 그 작은 지혜와 경험을 그 작은 전통을 토대로 모든 하나의 역사를 다 갈길갑게 지져놓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과 태도가 전혀 내려지지 않는 저는 못 따라갑니다 어떤 교회에는 얕은 마음과 복잡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돌밭과 가시밭 중심으로 리더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도 전혀 못 따라갑니다 아 사모함도 있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도 받고 사모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목적을 보고 삶을 조정해서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도 삶이 들여지지 않죠 교회가 좋은 밭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성취자 중심으로 그 중에서 리더십이 세워지는 리더들이 세워져야 그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보도나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자신들이 주님을 먼저 따라가며 그렇게 전체적으로 연합해서 동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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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